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밝은 성격이라서 저는 캐릭터로 다진 건 스펀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하는 건 연구랑 그리고 아크로버티 마모민, 메시, 시호 그리고 마시 보컬이랑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트레저하면 힘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보라색 기저링 엔터테인먼트 기저링이 다들 모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저링! 저희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바이 바이! 슈퍼스타인데 어떻게 되죠? 잠깐만 처음 본 것 같아 유명해! 진짜 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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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촉촉해봤어요. 하나, 셋! 충분히 보자, 충분히 보자 여러분! 아우 좋아! 도영이가 바로 앞에 있어 연예인 같아 연예인이지, 저 여인은? 잘생겼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귀여워! 귀여워 저건 뭐죠? 저기 두 명 마실 잘했잖아요. 정우는 한 표도 없어서 그냥 제 패배를 빠른 야, 갈게요 야, 갈게 야, 이제 야, 이제 왜냐면 너무 무서울 네네네 미얀고 싶어해! 아타바 있다! 눈물 흘려요 갑자기 아 진짜 대박이다 그냥 막 가는 게 나아요 뛰기 전에 거기서 기다리면 진짜 못 뛰게 돼요 너이 이겨요 왜요 왜 왜 무럽혀 왜요 왜요 이런 거 아닌가 디pod 카운타운 시 굉장히 힘들어요! приход이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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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이 어떻게 아니였던 거 왜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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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왜이러였어? 저는 여유를 근접하긴 했어요 한번 보여드려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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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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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체크 한 번만 체크한 초기 세대 잡음 니 왜 전화해됐습니까? 알고 있다고 왜 전화해를 Möglichkeit 지금 야기라 Bailey 야기라 밤에도 막 얘기하다가 왔어 누가 먼저 갈게요?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분석 조심해! 비심 하나 잡고 예이 됐어요 너무 좋아 미안해 루토야 지윤이 오자 왔다! 또 한 번 이기자! 이겨보자! 방금 잘했어! 마샘! 아니야 마샘 마샘 이거 차이 안 나오는데? 마샘 빨리 빨리 야 예술산 안돼 안돼 인구 들어갑니다 앰블루스입니다 여기가 내 우승이네. 전부 파이팅! 빨리 빨리 가자! 잠시만, 잠시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나 힘이 이렇게 약했나? 바로, 바로. 힘들다. 어어? 스타일이 있어, 이제. 박수, 파이팅! 한 팀마다 스타일이. 어? 어? 야야, 곰,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햄버거. 정우죠? 당연히 정우예요. 저는 햄버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작아졌는데, 아세요? 아닌데요? 워낙 귀여워서. 귀여워서. 누구지? 표정이 다솔단 표정. 한국어 몰라요. 다시 워낙 정우. 첫사랑의 성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넥시에 갖고 싶어. 주머니 넣고 싶어. 갖고 싶어. 휴대폰에 넣고 싶어. 휴대폰에 넣고 싶어. 재혁이네 재혁이. 누구한테 어필한 거야? 재혁이 아니야? 자기. K-POP 원더랜드, 원더케이에서 더 많은 영상을 즐겨보세요.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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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